배그도 여러분 공식 디스코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? 마침 또 베리니이기 때문에 베리니 구인 이러면 가야지 어 지금 한 명 떴거든요 가볼까요? 공식 디코에서 김블루를 만났을 때 반응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블루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? 뭐야 진짜 김블루야? 와 대박 아무래도 유튜브 짬밥이 있어서 바로 알아본다 여포라는데? 여포박 맞죠? 네 아 알겠습니다 오 김블루다 어 룩이 그래도 좀 게임 좀 해보이시네요 네 그럼요 우리 팀의 백업을 믿습니다 버스 할게요 그리고 버스를 기대하는 편이다 뭘 버스예요? 우리 다 1인분 하는 겁니다 아니지? 3인분은 해야 됩니다 조금 하자인데 첫 보급을 먹으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어 떨궜다 떨궜다 25도 확인 확인 먹으러 온 인간들 등장 가난 중 가난 중 지금 먹고 있어 먹고 잔락간다 3명 가난 중 가난 중 가난 중 바로 뒤에 빨리 가졌어 내가 여기 어그로 끌게 어 여기 여기 핑 찍은 데야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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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어그로 시계 끄는 중 시계 끄는 중 야 기절 아 기절 나쁜 친구야. 저는 드로자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. 아.. 이가 썩어버릴 것만 같아. 이 정도는 있어줘야 이제 게임 할 맛이 나지. 이러면 제가 다음 버겁다 먹을까요? 좋죠. 다 숨겨놨. 어 뭐야. 야 이거 김블론님이 위에서 밀었어. 난 즐겁다. 브레이크를 잘 잡았어야지. 하지만 버스의 종착지가 지옥인 경우도 있다. 어? 매화? 안녕하세요. 사칭신고가 들어와서. 사칭신고요? 님 맞으세요? 김블루 씨 맞나요? 닉네임 바꾸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배그를 너무 못해서 제가 아는 김블루 씨는 배그를 잘하거든요. 그거는 이제 다 받쳐줘야 돼요. 사람들이. 제가 아는 김블루 씨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기 때문에 사칭신고 확실하네요. 이제 하려고요. 예예.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. 아 좀 있구나. 아 좀 멀어요? 뺀다. 1번 뺀다. 빠진다. 1번 기절. 나이스. 안 돼. 1번 한 대 더. 쟤 살리러 갈거임. 살리러 가는 거 잡으러 가실? 여포라고 했으니까. 아 보인다. 여기. 여기 위쪽. 여기. 1번 기절. 1번 기절. 1번 기절. 1번 기절. 2 기절. 간다. 여기 노란색. 1번 기절. 여기 라스트. 오케이. 보인다. 버려야 돼. 컷. 나이스. 너무 좋아해. 이제 인정됐나요? 이 정도면? 그리고 여포와 반대로 친 베린이 파티도 있었는데. 3명 구인 아움의 막함. 재미있는 분들. 궁금한데? 가이드에스. 오 미친. 오 유초. 상가방가 됐어요. 근데 왜 사람이 없죠? 네? 모르겠어요. 얼른서 그거 하세요. 어 오케이. 됐다. 구인 유명인 있으면. 야 유명인 있으면 뭐야. 김블루의 유명세로 사람을 낚시하는 지능형 유저도 존재한다. 스포피 한 번 볼까? 진짜. 처참. 처참할 텐데. 진짜 관리 하나도 안 하는구나. 여기 있는 분이 방금 구독했어요. 아 16개월째 구독. 근데 왜 여기서 만나죠? 이거 저격 아닙니까? 저격? 저격. 아님. 보겠습니다. 16개월 구독자의 실력. 저격하는 시청자도 있는데. 이런 행위는 되게 밴을 먹으니 조심하도록 하자. 한 명 한 명. 한 명도 못 이기면 막 그냥 접자. 잘났다. 삭제 버튼 찾아야겠네. 야무진 한 판 기대합니다. 나 이제 브리핑도 딱딱 해주고. 어이 어이 어이. 백업도 딱딱 하고. 어이 어이 어이. 믿어 의심치 않아. 믿어 의심치 않아. 야무지게 퍽킬 당할 수 있어. 어? 어? 여기 여기 3층 집. 주황핑 주황핑. 쉽다 쉽다. 이 정도는 쉽다. 간중 간중. 나올 수 있게 바로 씹혀온. 얘 뛰어내린다 얘. 잡아라. 옥상. 응 뛰어내려야 돼. 안 그럼 죽어. 뛰어내렸다. 뛰었어요. 소리가 뛰는 소리였는데 방금. 뛰어내렸어 옆집. 내가 죽었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 저거 죽이겠다라는 욕심에. 한 명도 못 이기면 그냥. 나 왜 죽었지? 오. 여기 온다. 잡아야지. 잡아야지. 아이고.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아니 나. 파쿠르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. 이거 혼자 남아가지고. 부담감 상당히 큰데. 사람이라도 보여서.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야. 몇백 명이 동시에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지만. 부담 가질 필요 없어.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. 레벨 500이잖아. 보여주자. 보여줘 30브레인. 오. 아잇. 제압되었습니다. 혀매이. 자. 우리 대장 죽었고. 아 아파요. 더블킷. 아하. 도킷장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.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. 아니 이거. 뭐 이거. 하. 말. 숨 쉬고 숨 쉬고. 너무.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. 어. 여기도 있네. 와. 아필어 다행. 오케이 복귀전. 복귀전 1분 30초. 아직 복귀전. 1번님 사람만 계시면 돼요. 와. 긴장했어. 한 번을 빼고 다 복귀 전에 갔지만. 돌아오고 나니 혼자가 되어버렸고. 아악. 안 됐다 이놈들아. 아니 뭐해. 나 또 혼자야. 찐 베리니들이네. 나도 베리니야. 베리니시라고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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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기식 플레이 많은 사람이지. 1등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에.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에. 보통. 저희는 뭐. 보여줘도 뭐. 서커스 밖에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. 우리 서커스. 난 서커스다. 나 총알 없다. 보시니? 저 다 왔다 이거. 이게 안 죽어? 나 이건 죽을만 했는데. 죽어. 죽으라고. 희열하다. 비불한 음식. 죽으라고. 방금 좀 베리니 같지 않았어.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. 이렇게 생각을. 죽을. 있다. 아 또 이렇게. 1목숨. 굿. 와 원 진짜 너무하다. 따개비 될까? 아까 그 따개비 사람 좀 많았음? 네. 아 따개비 사람 많았다고? 한 딘 풀로 있었던 거 같아요. 그랬구나. 아 뭐. 그 정도면 뭐. 블루님이 다 잡을 수 있지 않나. 아 잡으러 가라고? 뻔뻔하기 그지가 없네. 반탕창이 뭐 끝나는데 뭐. 배 땅 있네 저기. 쟤들이 저쪽을 먹으니까. 어 정면 있다. 아이고. 어 이걸 포터가? 버리고 간다. 이걸 포터가? 어? 어? 쟤들이 어그러를 끌어줄 때? 싹 부시해서? 야. 어머. 오. 와. 흰 그림. 이걸 위해 그는 한 딜을 깼던 건가. 원이 어지러틸려나? 어지러티어. 가망이 없는데. 오. 내 머리 위에. 오. 오. 아까 그 짭이다. 아 개들이야 개들. 오. 오 모른다. 정신 팔렸다 정신 팔렸다.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. 우와. 자 과연? 어 봤다. 아니야 아니야.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. 뒤에 쏘는 애들. 오. 오. 세발. 됐다. 원이 너무. 오잉? 오. 이거 그냥 도와주는데? 어. 이게 큰 그림? 이것도 큰 그림? 근데 나 차가 없네? 어. 여기서 템파빙? 템파빙 할게. 연막? 연막이 없는데. 온다. 온다고? 볼륨님 누워있던 자리 쪽에. 아 저 앞에 길리 있어. 응. 와 여기 자리. 자리 살벌한데? 아아. 어. 한 번 더 보시. 아 안되나. 나무혜야야? 우와. 어 제발. 제발. 제발 제발. 아 meinen 이. 아 잘.. 잘받았는데. 아 prakt다. 아 진짜 아깝다. 아 아 진짜ado. 아 진짜 숨죽이고 Varny. 아 재밌네 사람들이랑 하니까 부인 빨강 사기 맵 이후 페린이인 척하는 김파랑은 당장 사기 맵으로 치킨을 뜯었다고 합니다 어 뭐야 어켓 누 아니 나 오늘 뭐야 왔다 10개월 전 유튜브에 올라오 난 영상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는 김블루의 친구 왔고 홍길동이었다 고타한테 반삐 단거야 너 지금?